8일 0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한 25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주민 19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. 또 다른 주민 250여 명은 불이 난 직후 스스로 건물 바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불은 1층 필로티 공간 안에 있던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을 태워 1억 8,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